자 상자가 2개가 있어요 상자가 2개가 있는데 검은 상자에는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냥 뚜껑하고 밑에 있고 빨간색도 이렇게 뚜껑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다 만져보라고 열어보고 만져보라고 늘어나나 줄어드는지 뭐 만져보라고 시켜봐요 이제 다 시켜서 받았어요 상대방 보고 자 비슷하게 생긴 상자가 있는데 검정색이 클 것 같아 빨간색이 클 것 같아 내가 맞히면 오늘 저녁 사고 너 틀리면 나한테 천원만 줘 라든지 맞히면 내가 만원 줄 테니까 못 맞히면 내가 너한테 뽀뽀할게 총각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가만있어 이거 재밌는데 못 맞히면 구독하고 맞히면 구독 안해도 돼 빨간게 클 것 같아 검정게 클 것 같아 안 들려 크게 빨간색 틀렸어 검정색이 덥고 너네들이 분명히 빨간색이라 그랬어 검정색 상자를 열고 빨간색 상자를 넣고 검정색 상자를 들면 자유로운 식으로 다 들어가 오와 검정색이 더 크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틀려요 다시 하자고 다시 하자고 이거 검정색이 더 큰데 어떻게 다시 해 다시 해 요는 한 번뿐이 못해 너네들이 검정색이 큰지 알았잖아 다시 하자고 다시 하면 안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빨간색이 클 것 같아 검정색이 열받는다고 열받으면 일단은 담배 한대 피고 해 내가 나이탈 붙여줄게 그래 하나 둘 셋 야 우와 뱀이 나왔어 갑자기 놀랬다고 그럼 놀랬으니까 미안해 꼬마 하나 먹어 올래 저 꼬마 하나 빼봐 으아 빡기벌레다 허허 하 하니 아까 웃음 내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빨간색이term 문제 검정색이 클 것 같아anco 고로 anges잠 concur 뭐라고 검정색 큰다 고 틀렸어 자 빨간색 뚜껑을 열고 검정색을 놓고 빨간 색을ented 자 빨간색이 터 MUELLER 뭐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알았어? 검정색을 뚜껑을 뚜껑을 열고 빨간색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똑같은데 시각적으로 일로 들어가면 이게 큰 것처럼 보이고 저게 들어가면 저게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은 똑같아. 사실 답이 똑같은 게 맞는 거야 자꾸 하다 보니까 재밌네. 신기하다.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? 신기한데? 꼬마 하나 씹을래요? 감사합니다. 재밌네. 재밌네.